노컷 피트니스 노컷 피트니스 시작합니다. 오른발, 힘내서 화이팅! 오케이! 오른발, 오른발 가정, 수축하고 복부 조이고, 턱 좁히고 오른쪽, 오른쪽, 왼쪽 그렇죠. 등 근육 쭉쭉 뻗으세요. 좋아요. 힘들게 뻗었다 당기고 뻗었다 당기고 좋아요. 빠르게 다운 아웃 가요. 계속 갈게요. 좋아요. 마지막 손 잠깐 고르고 가정은 계속 업하고 그렇죠. 오른쪽, 사이드 공격. 2 3 4 5 6 7 뒤에도 있어요. 가지는 팔은 계속 업하고 그렇죠. 방대는 좀 느껴보세요. 4카운트 4번 2 3 뒤로 1 2 3 4 4 1 2 3 4 쭉쭉 늘려주세요. 오케이. 2카운트 뒤로 등 근육을 많이 쓰세요. 그렇죠. 2카운트씩 계속 반복합니다. 마지막 하나 다시 한번 넷 펀치 잽 펀치 잽 펀치 잽 펀치 계속 갈게요. 등 근육 쭉쭉 뻗으면서 오케이 4 3 2 방향 바꿔서 잽 펀치 왼팔 오른팔 왼팔 계속 갈게요. 등 근육 쭉쭉 뻗으세요. 뻗다 당기고 좋아요. 4 3 2 빠르게 다운 오케이 막기 싫으면 빨리 하세요. 계속 갈게요. 누굴 칠까 좋아요. 계속 갈게요. 다운 업 더 빠르게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고를게요. 숨 잠깐 고르고 4 3 2 사이드 공격할게요. 1 2 3 4 5 6 7 뒤로 공격할게요. 1 2 3 4 5 6 7 8 4 4 뒤로 지렛살을 때려야죠. 그렇죠. 다시 한번 서버 카운트. 드로 공격. 2 3 2 2 1 2 1 1 1 1 2 2 2 2 2 3 2 3 2 2 3 3 2 4 4 5 5 5 5 5 6 5 5 5 5 6 6 6 7 8 9 9 9 9 10 10 10 9 9 9 10 11 11 13 13 12 12 13 13 14 15 13 13 14 14 수고하셨습니다.